지금 나는 과방겸이 나왔습니다. 지금 사회에서 책임을 보신 것 같다. 국계신 사회적으로 생각합니다. 돼지복이란 더 요리하는 게 울치고 할 때도 있고 푸우는 사람이 있고 그 얘기를 하면 되겠어요. 그 때 안이 쌀된 그 안주에 철학의 내산 공부를 하고 매입을 해서 그럼 이제 제네시아와 연계가 되잖아요. 그것도 대상에 대해서 그럼 그쪽으로 하면 남한건이 될 수 있는 주차행은 요구에 부산해 그런다보이고 음식도 먹고 시장도 먹고 그런게 이제 화면 뿐만 아니고 제네시아한테 다들 하기 때문에 다른 자체 단점 차를 갖다지 않으면 안됩니다. 저런게 지금 막 품보다 제네시장이 다 인정합니다. 그래서 지금 지금 뭐 제네시아가 활성활성 뭐 할게 없잖아요. 할게 없잖아요. 할게 없잖아요. 지금 국회에서도 많이 이야기 들었고 국회에서도 하는데 환각이 몸뜨돼요. 제네시아는 이렇게 엄청 심히 예상 국회를 많이 들어왔습니다. 국회에서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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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많이 알아냈다고 생각합니다. 그리고 또 이번에 도시재생사업을 하면서도 그리고 그 사근들의 또 주위에 관계 되는 의식도 좀 확인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는거죠. 오늘 도시재생사업은 내가 원하는 내가 개인의 이익으로 살고 있는거죠. 그거는 4 5 6 6